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사마르칸테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구의 러시아 붕괴라는 야심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구가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역사적 맥락에서 러시아란 나라를 붕괴시킨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서구간의 외교관계는 2014년부터 악화되었고 모스크바가 2022년 2월 우크라나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하자 붕괴에 목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일정을 마친 뒤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구가 러시아의 분할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 야심을 성취하기에 우크라나를 이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나 특수군사작전은 러시아 붕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가 우크라나를 반더기지로 만들어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매진해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의 주된 목적은 서구가 바라는 러시아 붕괴 시나리오를 저지하는 것이며 우크라나에서의 핵심 목표는 돈바스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KF가 반격에 성공했다면서 경축 분위기를 비우는 데 대해서는 아직 그러기에는 이르다면서 향후 추세와 어떻게 종결될지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군사작전의 큰 계획에는 다른 대안이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이 조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약병만 투입할 것이며 러시아군 전체 전략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KF가 러시아 본토와 원전시설에도 테러 공격을 제행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우크라나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왔다면서 KF의 그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대화할 준비가 되지만 우크라나는 그렇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봄에 이스탄불에서 회의가 성사될 뻔했지만 KF가 반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협상 분위기를 위해 군대를 KF 부근에서 철수했지만 우크라나가 갑자기 자기네들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이라면서 협상 시도를 포기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산 비료가 서방측의 제조로 EU국가 항구에 그대로 쌓여 있다면서 이를 가난한 국가에 무료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EU 항구에 묶여있는 30만 톤의 비료 무상 제공 용의와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논의했다는 사실을 SCO 정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7월 모스크바와 KF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엔 중지회담에서 흑해를 통한 우크라나 곡물 수출을 허용한다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료와 식량도 세계시장으로 수출이 가능해야지만 서구는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벌였습니다. 푸틴은 EU는 러시아산 비료를 수입하면서도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것은 막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 특히 가난한 나라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굶으라는게 서구의 행태라고 푸틴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 사무국에 대해 EU가 비료를 신흥시장으로 가도록 요청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 제안을 철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슬리 네벤지아 주 유엔 러시아 대표도 서방이 러시아 식품과 비료의 세계시장 수출을 여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운송업체가 러시아 비료를 아시아 남미에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든 글로벌 식량유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크라나에 있는 곡물창고를 고의로 파괴했다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가정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상하이 협력기구의 내년 정상회담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인 중국의 시진핑도 뉴델리가 내년 의장국이 되는 데 대해 지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가 군사동맹도 아닌 지역협력기구인 만큼 인도가 의장국이라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적대적인 파키스탄은 뉴델리가 주재하는 내년 회담에 참석할지 여부를 두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 파키스탄 간 분쟁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의정하는 별도라면서 지장을 미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빌라월부터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부장은 파키스탄이 내년에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모디 인도 총리와 샤립 파키스탄 총리는 사이드라인에서도 양자회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개의 다국적 확대회의에서 얼굴만 마주쳤을 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 분쟁으로 상당히 냉랭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전 인도 외교관 안일 트리구나야스는 파키스탄이 제로썸 성격인 양국 간의 분쟁 문제로 인해 다국적 협력기구 회의 참석을 주저하는 것은 괜한 고집이며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충고했습니다. 프릿 말릭이란 전 외교관도 이슬람 아바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SCO 회원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릭은 중공의 시진핑조차도 인도의 차기회의 주제를 지지하는 마당에 파키스탄이 보이콧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SCO는 서로 입장을 달려는 나라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참석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인도와 중공,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동의 5.1강국 이란도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중군동의 맹주 터키, 아프리카 이집트, 중동의 산유국 카타르는 대화 파트너입니다. 자원빈국인 한국으로서도 관심을 가질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중 감정 때문에 중공과 관계가 있는 국가들을 모조리 배관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공과 적대적인 인도도 유연한 태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관계를 제로썸 게임으로 보는 것은 단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 의회가 나치 점령 기간 동안 피해를 겪었다면서 배상금 1조 3천억 달러를 내놓은 것을 독일에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2차 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소련도 동참했다면서 두다 대통령이 엉뚱하게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도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가두마의장 미아체슬라프 볼로디는 격분했습니다. 볼로디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 의장은 두다 대통령이 폴란드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기억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아체슬라프 볼로디 의장은 러시아인 2,700만명의 희생으로 나치 독일을 패토시킨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러시아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폴란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독일이 느닷없는 거액의 배상 요구에 응할 리도 없고 러시아는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정국입니다. 승정국이 종전 후 그것도 반세기도 더 지난 시점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 역사는 없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극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돈이 매우 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아무한테나 갈취해보겠다고 마구 질러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